그렇지 않아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굉장히 곡물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서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인도가 자국 식량 안보를 이유로 해서 아예 밀수출을 금지시켜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도가 지난주에 밀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밝혔고요. 인도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나라더라고요. 이게 연간 1억 850만 톤의 밀을 생산하는데 이게 유럽연합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 생산 국가입니다. 하지만 자국 수요가 많아서 수출량이 850만 톤, 나머지 1억 톤 다 자국에서 소비하고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수출량으로 따져도 세계 8위 수준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인도 정부는 사실 올해는 천만 톤을 수출하겠다라고 수출을 사실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밀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 밀을 제대로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밀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글로벌이 곡물 가격 상승이 부축히는 그런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인도의 이번 결정이 어쨌든 밀 가격 상승 쪽으로 연결될 것 같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밀 가격이 아시아 시장에서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나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산업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장 지적적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재분용과 사료용은 334만 톤을 수입을 하는데 재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고 사료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인도에서 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도가 밀을 수출을 금지해서 국제 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당연히 국내 시장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당장은 타격은 없지만 결국 이제 밀 국제 시세로 올리게 되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겠냐. 좀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보면 사료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냥 상처로 생각하면 국물 가격이 올라가면 원자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료에서 주식이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의 테마로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또 그 이면을 뒤져보면 그걸 활용해서 또 대주주들이 많이 주식을 팔았다며요. 네, 맞습니다. 항상 테마주의 끝은 이런 것 같아요. 테마주의 끝은 대주주가 지분을 팔면서 자기네 좀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걸로 끝나고 나머지는 결국 이제 뭔가 매크로 환경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주가 원자리 다시 제자리 찾고 개인 투자자만 좀 피해를 받는 그런 항상 그런 단계로 있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공시를 보면은 팜스토리라고 있는데 이게 배합사료 제조업체입니다. 최대 주주가 이지홀딩스인데요. 지난 3월부터 5월 6일까지 총 1852만 주를 팔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730억 원어치입니다. 장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는 307원 그리고 최고는 5,089원에 이제 팜스토리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지금 팜스토리 주가가 원래 2천 원대였어요. 2천 원대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곡물가격이 오른다, 더 귀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6천 원대까지 갑자기 급등했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최저주주가 중간중간에 계속 매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차익실현을 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일사료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일사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도 대주주 일가가 이제 지난달 말에 총 195원어치의 이제 주식을 장례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날짜를 보면은 그때 또 한일사료가 또 꺾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주주 물량 때문에 좀 꺾이지 않았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고점 기준으로 하면 작년 말 대비해서 한일사료 주가가 7%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하락하냐 하니 또 오늘도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 또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니까 이런 테마주 접근하실 때 사실 언젠가는 제자리 찾아간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변동성에 큰 돈을 버시려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그 회사 주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대주주일 거 아니에요. 제일 잘 아는 대주주가 작은 주식이 비싼 것 같다고 팔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